네, 어제부터 시작된 9월 FOMC 회의 못지않게 또 주목을 할 만한 것이 바로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입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4%로 높게 나왔습니다만, 일본 총재는 계속해서 금융원화 정책을 수진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단순히 물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열리는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도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베노믹스 추진한 지도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방송시간이 7분에 따라갔다가 23분에 따라갔다가 해서 아마 재방송을 기다리신 분이 시간이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 방송시간을 좀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패드회의가 관련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오늘부터 열리는 일본의 회의도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베노믹스와 관련돼서 지금 이것이 하나의 전환점을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베노믹스 모두가 패드회의가 하다 보니까 아베노믹스와 관련돼서 많이들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좀 멀어져 있는 감이 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아베노믹스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2012년 12월부터 출신했죠. 그래서 1단계가 발권력을 통하는 엔저위조 방식이죠. 이게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됐던 것이 2014년서부터인데요. 이때부터 미국시 양정환정 측에서 국채를 이렇게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국채를 매입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니까 엔저가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 비해서는 2단계가 비교적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가 본래 의대했던 모습대로 엔저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2016년 1월달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거취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로 한다 해도 우리가 보면 실질금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마이너스 금리로 해도 물가가 더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를 빼면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 다음 보니까 저축률이 제고돼서 저축률이 제고되면 그만큼 소비가 안 되는 거고 소비가 안 된다는 것은 경제성장률을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1년 전에 사실 4단계에 진입해서 장기금리를 조작하는 소위 장단기금리를 조작하는 특히 설비투자와 연결되어 있는 장기금리를 0% 유지해서 지금 일본 경제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지금까지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일본이 바로 1년 전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장단기금리 조작인데요. 장단기금리 조작이 어떤 건가요? 장단기금리 조작 아까 그린스폰 수컷기 이렇게 앨런 수컷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경제이론입니다. 아까 얘기할 때 그것이 별이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하나의 이론이고 세계적으로 2004년 앨런 그린스폰이 사실상 그것이 금리를 올린데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보통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해서 이것을 그린스폰 수컷기다 해서 공식적인 국제금리 시장의 용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국제금리 이론에서 근거를 좀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보통 한 나라에서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인트리 시스템, 금리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단기금리는 리스크가 낮고 장기금리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서 보상하면 장기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소위 익스펙테이션 하이버스, 기대가설이 있고 리키드 프레퍼런스 하이버스, 유동성 선회가설이 있고 마켓 세그먼트 시율이 있거든요. 시장 불안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금리가 단기보다 높은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단기 가지고 경기를 판단할 때는 항상 금리가 실무경제 여건을 반영을 할 때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보면 단기금리가 낮고 장기금리가 높은 리스크가 형성될 때는 이걸 경기 회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단기금리가 높고 장기금리가 낮은 단고장지 현상이 될 때는 이것을 경기가 둔화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사실 지금처럼 채권의 금리들이 실무경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할 때는 사실상 이때는 금리가 실무경제에 반영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장단기감되어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단기금리가 낮고 장기가 높은 이런 형세가 됐다 해도 경기가 회복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런 뉴노멀 환경들이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린스폰스 꺾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얘기하는 앨런스 꺾이고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이론으로 정립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지금 학자의 견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문제인데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기금리가 너무 이렇게 낮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장기금리가 낮은 경기의 심리적 상태에 위축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끌어올리는 문제 이런 것이 하나가 있는 문제. 그러니까 아까 누가 김 차장인가요? 그분이 얘기했을 때는 그런 각도로 얘기하지만 사실 장기금리를 낮추는 요인에 있어서는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바로 쑥 꺾기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낮춘이면 기업의 설비트가 증가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작년에 BOJ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왜 엔화 약사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예전의 경제 이론 가지고 지금 현상을 설명하면 안 된다. 이 방송을 맡고 계시는 송지혜 대표께서는 지금은 예전의 잣대를 본다면 뉴노멀 환경이라 하지만 뉴노멀 환경은 자꾸 이게 이상하다. 항상 비정상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송지혜 대표께서는 오히려 지금이 노멀 환경이고 그다음에 이전 것이 뉴노멀 환경이다. 그러면 지금이 노멀 환경이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죠. 지금이 정상이다. 지금이 정상이다. 그러면 이전 것이 뭐냐. 이전 것이 비정상이다. 그럼 비정상 잣대를 가지고 정상 잣대를 보면 전세정상 잣대를 보면 상당히 잘못된 파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과거의 관점만 집착해서 과거의 관점만 집착해서 현실을 보면 현실이 자꾸 비정상 비정상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청자분한테 지금이 경제활동을 살아가고 경제정책이 주가 되고 있는 이런 환경인데요. 과거 잣대를 보면 자꾸 비정상이라 보니까 이게 현실에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만약에 이 문제를 자꾸 이상하게 비정상 비정상으로 보니까 사실 지금의 경제현상을 설명할 때 굉장히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1년 전에 장단계 금리 조작을 내놓았을 때만 해도 과연 묘수가 될 것인가 악수가 될 것인가 평가가 엇갈렸었는데요. 현재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있고 경제 전문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인식하고 정상이라는 관점에서 사실 장기 금리를 이렇게 그때 당시에 낮췄던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 경제의 성경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 도움됐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지 일본이 그동안 정책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추진했던 것이 장기 금리를 이렇게 낮추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기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기업의 설비 투자가 증가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2분기의 성장률이 4%로 꼴렸거든요. 그래서 성지국증의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니까 이런 걸 전부 설명을 약하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결론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추진했던 장기 금리를 낮추는 문제는 지금 2분기의 성장률을 4%로 끌어올 만큼 지금 2분기 성장률은 선진국 쪽에서 가장 높죠. 가장 높죠. 그래서 미국이 2분기의 성장률이 지금 3% 나왔는데요. 이게 이것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4%를 기록하고 선진국 가운데 최고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본도 출구 전략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죠. 사실 4% 성장했다면 아베노무스도 끌고 그다음에 출구 전략을 추진해야죠. 그리고 이 출구 전략도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아까 누가 출구 전략, 출구 전략 하는 게 정상화 용어다는데 정상화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하 벙커 속에서 나와서 전쟁이 나면 금융이라는 이런 사태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벙커에 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2008년 금융이 발생하는 경제 전쟁이 발생했으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쓰지 않고 비정상,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써서 사실 전쟁 속에 나왔는데요. 경제가 정상화다 보니 벙커에서 나오니까 엑스 스트레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경제 용어를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다. 자기 마음대로 정상화다, 정상화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 출구 전략을 해야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 출구 전략을 못 하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995년 5월에 엔코를 저작해서 여프라제 합액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일본도 아베노믹스도 시장에 맡겨놓으면 엔화가 강세되니까 이걸 아베노믹스로 차단해서 엔조를 유도했던 것이 지금 아베노믹스거든요. 이게 사실 형태는 일본이 했다는 측면에서는 아베노믹스고, 그다음에 1995년에는 선진국들이 했다는 측면에서는 엔조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가져가는 사람이 다르지만 사실상 뭐냐, 목적은 엔조를 유도했다는 측면에서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제가 뭐냐, 그때 당시에 여프라제 합의에서 엔달러 환율이 148엔까지 올라갔거든요. 엔달러 환율이 148엔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엔조가 됐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엔조가 된 상태에서 일본이 경기가 살아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물가가 낮은 상태에서 경기가 살아나니까 경기가 완전하게 살아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출구 전략을 추진했거든요. 여기 2006년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2006년에. 그렇다 보니까 이 성급하게 출구 전략을 추진했던 부분이 다시 뭐냐, 일본이 엔화가 강세돼서 경기가 거꾸로 적혀있었거든요. 그래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악몽을 갖고 있는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이 4% 되지만 자연스럽게 출구 전략 아베넘스를 끌어야 되는데요. 이 출구 전략의 악몽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2006년에 너무 성급하게 출구 전략을 추진했던 부분이 다시 경기를 마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분기 성장률이 4% 높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엔젤을 유도하는 정책, 이것을 끊을 수 없는 이 부분이 지금 일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시청자분도 이 대목이 굉장히 왜 일본은행이 그동안 뭐냐, 경제가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울트라 금융 아래 정책 완화 당체를 계속해서 고집하는가 하는 것은 과거 2006년에 출구 전략의 악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지금 FOMC 회의 못지않게 중요한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 한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좀 경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엔고의 저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뜻인가요? 엔고의 저주라는 것은 사실 시장에 맡겨놓으면 원래는 경제가 안 좋으면 아마 진행자께서 예를 들어서 몸체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사실 그 건강 상태의 반응을 받는 것이 얼굴이 노랗게 질려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경제에서 보면 경제가 안 좋으면 이 엔코의 얼굴에 해당되는 부분이 통화치거든요. 통화치가 다행히 노랗게 질리는 엔화가 약세가 돼서 엔화가 쓰면 수출이 증대되고 수출이 증대되는 경제가 풀려되는 것이 프라이미스 메커니즘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실 경제가 안 좋은 상황들 시장에 맡겨놓으면 오히려 가급으로 엔화가 강세돼서 엔화가 강세되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되고 경제가 거꾸로 지는 꼴이 되거든요. 이곳을 뭐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위 버클리 대학의 베리 알켄 그린 것은 커스, 언더 더 세이프 헤븐에서 안전통화에 언더, 전체소 업을 해야 되는 거 빌로를 쓰지 않고 언더를 쓴다. 그러니까 깔려 죽는다. 이게 일본 경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경제가 안 좋을 때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엔화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요. 엔화가 강세되니까 수출이 감세되고 경기는 더 지침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끌어줘야 된다는 의미. 어떻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엔화 약세 쪽으로 시장에 맡겨놓으면 강세가 되니까 엔화가 약세를 들어야 된다. 이것이 1995년 선진국들이 유도했던 것이 여프라자 합이고요. 이번에 2012년부터 이게 아베 정부가 추진해서 발권역 동원에서 끌어졌던 것이 아베노믹스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파란 줄로 우리 이 PD께서 쓰고 있었던 앤코 저주를 탈피하기 위한 아베노믹스를 추진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제성장률이 4%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베노믹스가 추진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베노믹스에서 발권역 동원하지 않으면 돈을 풀지 않으면 어떠냐 시장이 맡겨놓을 때는 다시 엔코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6년과 같은 이러한 엔화 강세에 대해서 경기가 조금 살아날 때 다시 침체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1930년대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사실상 성급한 출구 전략을 추진했던 것이 결국 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 장기 침체의 소위 대공화를 발생시킨과 마찬가지로 2006년에도 성급한 출구 전략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20년에서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우려가 나왔던 결정적 계기가 됐거든요. 이것을 2012년에 끊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일본이 4% 성장하다 보니까 이걸 끊어줘야 되는데요. 다시 들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그렇다 할 효과를 비롯해서 일본은행 이렇게 금리 결정관들이 고민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일본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지금 상황이 1980년대 레이건 상황과 비슷하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집권당도 공화당, 공화당 똑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도 택스 컷지함께 레이건노믹스, 이걸 서프라이즈 사이드 이코노믹에게 레이건노믹스 하는데요. 이것이 1980년대에 아스 레퍼 커브에 이용한 이 모습과 똑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역 사이드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1980년에는 대무역주의 정책이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낚여 놓으면, 시장에 낚여 놓으면 이게 대무역주의 불균형이 심발된 것으로 차단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1995년에 선진 재무장관들이 이렇게 모여서 인위적으로 엔코를 유지하자. 엔코를 유지하자. 이것이 프라자 호텔에서 했다 해서 프라자의 합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엔코에 더 세해서 일본 경제가 1990년대에 이렇게 다른 측면도 있으나는 결국 경기가 안 좋을 때 엔화가 강세돼서 엔고에 더해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해서 지금의 아베노믹스를 배태시켰던 가장 큰 요인이고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성공해서 지금 경제성장이 사업화되니까 다시 그걸 끊어야 되는데요. 옛날식으로 엔코에 더 세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 경제 고질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서 보면 1985년에 프라자의 합장에 엔코를 수용했던 사람이 뭐냐. 다케시다 노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이 피디께서 또 김 피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뒷자막에 자막 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케시다 노브로가 이렇게 2000년에 돌아가셔서 우리 이 피디께서 이것을 배려해서 지금 뭐냐면 그로따 하루의 효과는 지금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얼굴에 생기가 돌죠. 그로따 하루의 효과는 파란, 이렇게 컬러로. 이렇게 컬러보다는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다케시다 노브로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영으로 처리하신 게 아닌가 하는 세심한 배려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저분이 엔코를 수용한 부분이 일본 경제가 메리 아이켄 그린 교수가 얘기했던 엔코의 더셋에 빠져서 경기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맡겨놔야 되는데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다시 엔코의 더셋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일본의 행위가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엔코의 더셋 때문에 지금 경제성장이 4%나온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어지지 못하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 강세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강세가 됐길래 이렇게 엔코의 더체에 걸렸던 걸까요? 그러면 지금 4%에서 아베노우스를 출연하지 않을 때 다시 엔화 강세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때마다 한번 보겠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코의 더 빠지게 했던 시발점이 사실 플라자 합의 직전에는 엔달러 한율이 235회는 됐습니다. 지금 보면 한 110회는 되니까 235회는 얼마큼 엔화가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악사가 됐던지 아시겠죠? 그러네요. 이것이 미일 간의 불균형을 발생시켰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런데 1985년 9월 20일 합의 이후에 20회는 폭락되면서 80년대 이렇게 90년대 이렇게 중반 제 기억으로는 1995년 4월 19일 날 동경 외환시장에서 11시 8분에 정확히 80년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79년 때 해서 저도 이때 당시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계획재정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경제개혁과 이렇게 재무부 합쳐서 계획재정부가 했었는데요. 그때 같이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이때 79년이 깨지다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원과 엔간의 동자 정도가 많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원화가 절상되는 왜냐하면 엔화가 절상되면 원화도 절상되거든요. 그 다음은 우리 능력 대비해서 원화가 절상되면 외국 자본들이 환차익상에 대해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냐 이것이 깨지가 될 때는 사실 우리가 자금이 이탈되면서 그때 당시에 외환 보유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엔화가 이렇게 강세돼서 원화가 강세해서 환차익상에 대해서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올 때 외환 보유가 적을 때에는 이 자금이 급격히 이탈되면 우리가 외환위기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목을 그때 당시에 김영삼 정부의 정책당국자한테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느닷없이 1996년 12월 12일 날 OECD에 한국에 가입하면서 자본거래 사이드를 경상거래 사이드랑 함께 완전히 풀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냐 태국의 바타 바타에서 이게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고평가, 엔화 고평가된 상태에서 워낙 고평가에 들어왔던 많은 자금들이 한꺼번에 이탈하는 과정에서 그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렇게 외환위기라는 가장 큰 요인을 겪었던 이 가장 큰 배경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2006년에 다시 여프라자 앱에서 140만을 하다가 성급한 출구 전략, 출구 전략에서 이것을 시장에 맡겨놓다 보니까 어떠냐? 아베노미스가 추진하기 직전에 다시 엔달러 환율이 79엔까지 다시 80엔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베노미스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베노미스의 추진 때문에 한때는 엔달러 환율이 125엔 그리고 일부 교수 들은 분들이 140엔까지 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결과적으로 다시 피드백 돼서 지금 110엔 정도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엔화 약세를 일치기는 이 아베노미스를 끊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됐냐 하면 사실 엔달러 환율이 뭐 이렇게 과거로 생각한다면 79엔, 79에서 100엔대 밑으로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만큼 엔화가 강세되는 거고 경계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줄였는데요. 우리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뭐냐? 모든 사람이 패드회의에 관련돼 있는데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위안익이 발생했던 문제, 이런 문제와 결부돼 있고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상, 자산 매각, 자산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자금 이탈이 봉착하는 과정에서 이주열 청체에서 한국의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이런 문제 검토하실 때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요. 항상 패드 쪽만 지금 관심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도 상당히 패드 이상으로 우리 통화 정책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자금 이탈 문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이 아베노믹시를 더 밀고 나갈 여건이 되지 못함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제2의 역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4% 정도의 성장률이 돼서 물론 이후에 성장률이 낮아지겠죠.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그런데 베이스 이펙트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정기비 대비하는 성장률이 있고 그다음에 전년동기비인데요. 미국처럼 정기비 대비해서 성장률만 주력하는 게 아니고 일본은 나름대로 전년동기비 기준으로 하거든요. 전년동기비 기준으로 한다면 2분기 성장률 4% 한다고 하면 3분기 성장률이 거꾸로 지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기비 연율 개념은 2분기 성장이 높으면 3분기 성장률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통계에서 보면 베이스 이펙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년동기비를 대비하기 때문에 베이스 이펙트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하 같은 성장세가 이렇게 제작하면 어쩌거나 아베노믹시는 이렇게 끊어야 될 시점으로 되고 아베노믹스가 지금 추상하고 있는 2단계에 해당되는 혼다 에스라가에게는 금융 완화에서 빨리 좀 재정 정책으로 넘어가야 돼.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 지금 뭐냐 하면 아베노믹스의 주최에 해당되는 아베 총리가 사실 여러 가지 교육 문제, 유치원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베노믹스같이 끊어버리면 신뢰가 떨어져서 지금 뭐냐 하면 중요한 해산을 통해서 아베 총리의 공공에 빠진 것을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상당 부분 한계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 파악 프리즘에서 아베노믹스를 끊어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끊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끊어줄 때는 에너가 강세가 될 때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 경제가 재침될 때는 일본 경제가 아무리 중국 경제에서 낮았다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가 차지하는 데이기 크다 보니까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이게 뭐냐 시장이 나왔을 때는 에너가 강세되니까 이거를 일본에서 끊어지지 못해는 다른 국가들이 끊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1995년과 같은 이런 역프라자 한 문제가 1년 전 항저우 G20 폐담서부터 거래됐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무차에서 이 제2프라자 합의를 위한 실무차의 검토가 지금 완료된 상태인데요. 사실 1990년대 상황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 1990년대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프라자 N 꼴을 저지해서 엔젤을 G7 간에 유지했던 이런 측면이 그때만은 좀 다르지 않느냐 왜냐 그때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미국 경제가 좋아서 여유가 있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는 여유가 없는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국익 우선의 보호주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유가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역프라자 합의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보호주의를 하는 상태에서 지금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위안화 평가절상, 한계의 원화절상 이런 쪽을 강조합니다. 사실 일본도 N 꼬, N 꼬에서 이쪽 부분에서 강의를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뭐냐. 지금 상태에서 일본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베노미스가 그 국룰 지치에서 유지하는 상태에서 N 달러 환율이 110엔 정도에서 N화가 강사되는 것 아니라 N화가 약세를 유지하는 것을 미국 입장에서 용인하는 것도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을 상당 부분은 봐주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반드간에 이런 문제는 우리의 자금 이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겔리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패드 쪽만 아주 모든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에 한번 우리가 균형적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참 중요한 문제를 잘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